안녕하세요. 12월 5일 마감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시장이랑 지금 동조되는 시장이 없고 각자 도생으로 지금 디커플링 돼서 모든 선진 증시가 각자 도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런 흐름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좋아질 것 같은 기간은 끼케야 내년 초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오늘 특징보다는 먼저 시장을 얘기하면 오늘 코스피가 이제 3음봉 나왔습니다. 이렇게 은봉이 빠지는 건 이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빼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되려 난 상황이고 오늘 시장 보면 LG 엔솔이 3.7% 오늘 거의 반등도 없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짜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고 삼성 SDI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보면 에코 프로 4% 빠졌고요. 에코 프로 BM 3% LNF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죽는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그리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내년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게 또 기가 막힌 삼산으로 변합니다. 이 모양이. 굉장히 매물의 압박이 이제는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러분 패턴이나 플랫들은 숙지하고 계시는데 이 기본 3사는 너무 쉽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는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포스코케미칼 오늘 GM이랑 엔솔 합작사에 음극제 1조 공급한다고 해도 빠지는 거 보세요. 그런 것까지 다 카바가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주가에 녹아있다. 그런 얘기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안 좋은 쪽은 2차전지 쪽 그리고 게임 넷마블 보시면 크래프톤 보시면 뭐 이렇게 뺐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흔들림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지금 보시면 오늘 어제 이제는 그저께 막 뉴스들이 나왔는데 야권 여권 대선 후보들 아직 윤석열 정부가 1년도 안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옛날 이명박 때부터 보면 이런 일이 뭐 없었는데 요새는 뭐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뭔지 벌써 관련주들이 튀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이 여권 내에서는 10%권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제가 토요일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팟스넷 단기 목표 12,000원 오늘 갔다 왔어요. 근데 오팟스넷 말고도 오늘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관련주가. 오리콤, 노을, 부방 기존의 다른 정치인 테마주였던 애들까지 껴서 이제는 한동훈 관련주로 역극이 시작하는 겁니다. 차기 주자로 1등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위는 오팟스넷이에요. 근데 오팟스넷이 너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는 2위 주자로 뭐 오리콤, 노을 이런 애들이 튀고 있다. 특징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시진핑이 방역 더 완화할 수도 있다고 제가 토요일 방송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호텔실라, 엘지생건, 아모레퍼시픽, 세아피엔시는 상한가 같고요. 연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 근래 보시면 연우 제가 여기서 한번 떨어졌을 때 문의 주신 분들 여기서도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조금 몇 달 걸린 거죠. 이런 거는 걱정을 시킨 게 맞아요. 걱정을 시킨 게 맞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지만 그때 이 연우를 샀을 당시에 이 주가를 보면 얘네가 한국콜마가 주당 거의 그때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 쳐서 지금 3만 5천, 4만 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한참 못 갔죠.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갈 수 있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일 세게 가고 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지금 엘지생건 있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 채널 오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엘지생활건강은 애증의 종목이 됐는데 보세요. 오늘 드디어 다시 70만 원을 뚫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중기 목표가 100만 원입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단기 목표가 80에서 90만 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최종 목표가 100만 원이고 오늘 뚫어냈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샀습니다.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보험 이런 애들은 안 사도 되는데 이건 쓸데없는 애 보험 이쪽에서 갖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은행하고 엘지생건이 오늘 드디어 70을 넘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물탈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믿어야 된다고 이게 올라와서 가장 기쁘고요. 오늘 5G 관련 주로는 FRT 기가레인 이런 애들이 올랐습니다. 이 KMW 제가 말한 종목이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와 AI 5G 논의한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 첫 중동행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사람을 보낸 걸로 알아요. 좀 전에 속고 나왔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내서 방산, 원전 이쪽 논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카카오페이가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한다는 검토 얘기 때문에 오늘 쓸데없이 또 개별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건 다 믿지 마세요. 여기서 끌어 댕긴 주체가 그냥 뉴스를 여기서 터뜨린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죠 다시.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위기가 오면 이런 주식은 눈 감고 2만원 가는 거예요. 만원. 더 좋죠. 공매도 메이저 입장에서는 10만원 가주면 땡큐죠. 다시 공매도 때리면 되니까. 그런 뉴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 크래프톤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70%가 혹평을 내리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이것 때문에 지금 크래프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신작이 너무 재미없다. 이게 보시면은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삼은봉이죠. 거의 하한가 한 번 여기 보세요. 얘는 떨어지면 기본이 하한가성으로 떨어집니다. 수익률 합쳐보면 며칠내로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시장의 불신을 키웠고 이런 주식은 내년에 하락장 걸리면 그냥 4만원 3만원 가는 거예요. 제 말이 밑을 곳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배그 말고는 지금 없죠. NC보다 훨씬 안 좋죠. 물려도 NC에 물리는 게 낫죠. 언젠가는 게임이라는 건 신작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기업은 끝이 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서든어택 기억나시죠? 이게 2004년인가 5년에 나왔을 거예요. 전국민 PC방 가면요 모든 사람이 서든어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합니까? 거의 안 하죠. 세상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태어나면 사라지고 그런 거죠. 이것도 언제까지 배그에서만 이렇게 하면 매출 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밸류에 딱 밸류에 맞춰가지고 죽죽죽죽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N값으로 빠져버리면 답이 없죠. 이것도 몇 만한 당첨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작 저렇게 재미없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애플 MR 헤드셋에 출시 지연된다고 해서 이거 이렇다 보면 VR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지연이 될 거라고 해서 애플 전문 분석가 거밍치 이 양반이 또 한소리 해가지고 오늘 류프렉스, 서닉시스템 모두 이 관련주들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지연되는 거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근데 블룸버그에서는 또 출시는 예상대로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조정주면 다 다시 또 옆으로 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결국엔 출시할 겁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 빠졌지만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특정 섹터 내에 있는 애들이 조금 내장을 입을 정도의 마음가짐 그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종목들이. 그건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뭐 계속 빠지기보단 돌릴 겁니다. 다만 이런 뭐 크래프톤 지금 진짜 재미없다. 이러면 이런 건 안 건드려야죠. 기술적 분석으로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네이버가 장이 안 좋은데도 5% 정도 올라갔다는데 이거는 뭐 또 갈 거니까 하이브라든지 그래도 장이 안 좋아도 좋은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장도 조만간 돌릴 거고 새벽에 가장 중요한 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과 크로아티아 제발 기도 들어갑니다. 여기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 아시겠죠. 브라질 여기서 또 기도할 거 하나 있죠. 브라질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이마라 나오지 말라고 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다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 4시니까 일본 경기부터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결과만 보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보고 16강에서 만약에 2기시 8강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선별되는 인원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월요일 한주 시작인데 여러분 월요일병에 안 걸리시길 바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중간에